원주시가 1군 사령부터의 제안한 평화박물관은 군과 주민의 상생 모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기까지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진척도는 더딘 편입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과 지자체는 산불 조심 기간보다 앞당겨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4년 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제안한 평화박물관은 군과 주민의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예산과 국방부의 의지 등 박물관이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군과 함께하는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개막을 선언합니다. 군인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원주시와 군이 함께 만든 댄싱 카니발. 군사도시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제 세계적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군 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또 하나의 합작품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국방부에 평화박물관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체 부지의 4분의 1 정도만 사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새로 이전한 부대에 영향이 적고 공원도와 함께 조성해 시민들에게 부지를 환원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원주시의 생각입니다. 시민들과 군이 상생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그나마 이해를 구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갈 길이 험해 보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3년 전부터 전쟁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예산 문제로 불가 입장을 보였고 전쟁 기념 사업의 주체를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국방부를 찾아 본격적인 의견 타진에 돌입했습니다. 군과 주민의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화박물관을 과연 국방부가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계의 흐름도 둔화돼 사업의 진척도는 더딘 편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입주가 시작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입니다. 곳곳에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경작 금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전 조합 관계자와 업무대행사 관계자가 사업부지 일부를 개인 소유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업기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새 임원진을 꾸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마무리를 다 무사히 해서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준비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조합 아파트들의 사정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원주에서는 10여 곳에서 조합 아파트 설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4곳 중 2곳에서만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보다 보통 20% 정도 저렴한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백억 원대 가입 계약금 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이 알기 어려워 위험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탈퇴를 하더라도 내가 낸 돈 전체를 못 돌려받게 되고 그동안의 사업비로 집행이 된 돈들은 빼고 남아있는 조합 재산 중에 분당금을 일부 돌려받는 정도.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대행사가 무자격 업체인 경우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부지 확보와 잔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사업비 지출 내역을 점검할 것을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고선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겨서 대비에 나서는 등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양양군 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틀 동안 이어져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동해안에서는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산에는 이처럼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가득 쌓여 있어 산불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강릉 지역을 기준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눈비 소식도 없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그리고 철흔과 화천을 제외한 강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나 눈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지난 3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월에 산불 위기 형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는 산불 상황실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헬기 두 대를 조기 배치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2월부터인 산불 조신기간에 앞서 산불 진화화 감시 인력 1200명을 선발해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님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림연접지 소각 행위 단속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뚜렷한 추진 움직임이 없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4년 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월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해 육아수당을 지원하게 됐으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정부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2001년 16,873명에서 작년 8,494명으로 49.6%가 급감해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2019학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 결과 91.4%의 학생이 일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입학 예정자 3,028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한 결과 91.4%가 일지망에 배정됐고 1%인 29명이 육지망에도 배정이 안 돼서 임의로 배정됐습니다. 올해는 북원 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남학생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는 18일까지 해당 중학교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원주로 전입하거나 이미 배정된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 재추첨이 실시됩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한 소금산 출렁다리가 개통 1주년을 맞았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소금산 출렁다리 시점부 데크에서 1주년 기념행사와 축하 공연을 열고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습니다. 출렁다리는 개통 117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1년 누적 관광객도 186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료화 이후 10억 4,5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백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4개 반, 21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저감 대응 TF팀을 꾸려 평상시에는 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유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지자체와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합니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등 5개 사업에 63억 2천만 원,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구입과 대기측정소 신설 교체 등 7개 사업에 3,403억 4천만 원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올해도 이어갑니다. 원주시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깨끗한 도시광고물 지키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6개 동을 비롯해 각 읍면동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